진정하자. 키스 한 번 했다고 뭐 이렇게 긴장해? 맨날 보는 얼굴이야. 괜찮아. 아, 안돼. 재영이 얼굴 못 보겠어. 아, 먼저 왔으면 전화하지. 뛰어왔을 텐데. 아니야. 들어가자. 응. 다연아, 여기. 어, 여기. 아니, 공채 뜬 거 날짜별로 다 정리했네? 응. 하반기 공채 공고에서 포트폴리오 요구하는 회사는 따로 다 추렸어. 그럼 지금 너 상황이랑 잘 맞는 것부터 체크해보자. 어. 어, 여기는 서류 전형보다 면접을 강화하니까 지금 너한테 더 잘 맞을 수도 있겠다. 지금 당장 인적성 같은 필기시험까지 준비할 여유는 없으니까. 재영이, 근사하다. 원래 이렇게 멋있었나? 왜? 이 회사는 별로야? 그럼 다른 데를. 아, 아니야. 나 화장실 좀 손 좀 씻고 올게. 어. 어. 우와. 어휴, 긴장돼 죽는 줄 알았네. 더워? 슬까? 아니? 나 사실 좀 추운데. 나 추운 건 어떻게 알았대? 근데 아버지랑은 화해했어? 아니. 화해 안 할 거야. 진짜? 늘 내가 먼저 져주니까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실 거야. 말했잖아. 나도 이번엔 마음 독하게 먹었다고. 그래도 나 때문에 일부러 화내지는 말고. 너 때문 아니야. 말했잖아. 나도 이번엔 아빠한테 무조건 잘못했다고 숙이기 싫어. 나 못 살고 싶단 말했잖아. 그날 내가 말했잖아. 나 어떡해. 나 어떡해. 나 어떡해.